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. 앞서 전해드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식들처럼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있죠. 새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국민과 약속한 많은 공약들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모두가 자유롭게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나라, 평등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